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요즘 짜릿한 레이싱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 한해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분들을 위한 2016 모터스포츠의 밤이 열렸습니다 총 시즌을 결산하는 화합의 자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사단법인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카라가 주최하는 종합시상식인 2016 카라 모터스포츠의 밤이 12월 14일 서울 방포 세비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터스포츠계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정상급 드라이버와 레이싱팀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자리해 한 해를 결산했는데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손관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 한해 모터스포츠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며 격려와 축하의 일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FIA 아시아퍼시픽 총회 유치와 국제진카나 대회 국내 결제 유소년 육성 FIA 기금 활용 사업 등 2017년의 주요 사업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해온 CJ의 슈퍼레이스와 현대자동차 그룹 후원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대회에 공동 운영하는 발표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라의 챔피언십 타이틀로 치러지던 양리그가 힘을 합함에 따라 대회 위상과 참가자 규모 측면에서 모터스포츠 팬들의 입목을 한눈에 집중시킬 초대형 컨텐츠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동일한 성능으로 기량을 겨루는 출전 차량을 상대로 성능을 확인하는 검차 심상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모터스포츠 태동이 내년이면 만 30년이 됩니다 생겨서 처음 10년은 동구의 형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부담을 좀 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1996년에 카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벌써 20년 장적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규모도 몇십 배가 커졌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나 팀 관계자 프로모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변이 크게 확대가 됐지만 2016년에도 역시 부족한 것은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2017년은 더 큰 경기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빛나는 큰 대회를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카라는 공인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주인공에게 주는 올해의 드라이버상, 올해의 레이싱팀상, 올해의 오피셜상 등 각 부문 대상에 해당되는 수상자들을 이날 공개했는데요 챔피언십 타이틀로 치러진 상위 클래스 시리즈 입상자에 대한 턱대 차원의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상격인 올해의 드라이버상은 엑스타 레이싱팀 정희철 선수에게 돌아갔는데요 금호 타이어가 지원하는 간판 드라이버 정희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높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기쁜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는 사실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즐겼던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정희철 선수는 FIA 인터내셔널 시리즈로 승격한 슈퍼 6000 클래스에 참가해 8라운드 전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는 꾸준함을 무기로 시리즈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의 소속팀 엑스타 레이싱팀은 올해의 레이싱팀상까지 수상해 격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기록상은 지난 9월 개인통산 100경기 출전 기록을 돌파한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김준군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계획이 내년에도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슈퍼레이스 GT1 저희가 올해의 챔피언 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뺏겼던 챔피언 타이틀을 내년에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화이팅! 오피셜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수상자를 가린 올해의 오피셜상은 송다영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2012년 카라가 시상식을 정례화한 후 오피셜 붐은 역대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설된 올해의 미케닉상은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소속 안도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카라는 이날 올해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라이선스 회원 수가 16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민 경기수도 전년도 28경기에서 2016년엔 45경기로 만져 우리 모터스포츠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짐작했는데요 카라 손관수 옆 회장은 2016년은 카라 설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며 2017년에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제자동차연맹 아시아지역 모터스포츠 총회와 국제 짐카나 대회 유치 등 새로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모터스포츠의 대중화, 국제화, 아마추어 활성화 이상 세 가지를 목표로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스토리로 더욱더 짜릿한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모터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